초기불교 초기불교는 우리가 초기불교, 남방불교,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한 남방불교 만약에 공부한다고 하면요 여기 오셨을 때도 목표는 딱 한 가지에요.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빨리 나는 이번 생에 열반에 들겠다. 이 우주와 영원히 이별하겠다.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른 거 다 고민 안 해요. 죽으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미련을 다 버리는 연습만 해야 돼요. 생에 대한 미련, 모든 것에 대한 미련. 내가 살았던 이 지구에 대한 미련 다 버리고, 오온에 대한 미련, 색수상행식에 대한 미련. 혼자 계속 이별을 준비하는 철학입니다. 생가가 그동안 같이 잘 지냈다. 이제 좀 헤어지자. 감정아 이제 됐다. 나 좀 고만 괴롭혀라. 오감아, 작작 좀 나를 끌고 다녀라. 생각감정 오감과 이별하신 분이 열반을 얻은 해탈자죠. 완전 마인드가 다릅니다. 여기 와서 다 열반만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는 건 상당히 치욕이죠. 누구는 이번 생에 열반한다는데 나는 다음 생에 또 와야 돼. 또 공부해야 돼. 돌겠네. 이런 마음. 기본이. 거기다 대고 성불하세요. 이런 것들도 실내죠. 감히 부처님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목표는 아란이 돼서 열반에 드는 거지, 부처 되는 건 아니죠.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다르죠. 근데 막 대승불교분들한테 열반 성취하세요. 우주에서 좀 사라지세요.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나는 보살 되고 싶은데. 진짜 대승이라면. 모르니까 서로 막 날리는 거죠. 열반 얻으세요. 성불하세요. 알면 조심스러운 얘기죠.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얘기는 지금 제가 이런 과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하는 게 지구에 와 보니까 아무튼 2000년간 묵은 관념이 어마어마해서 교통정리 좀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거 다 부지러워요. 빨리 참나 찾아서 지금도 제가 어제 실전 팁 많이 드렸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진짜 도의는 특징. 자책을 줄이고 명랑함을 늘리시라. 자책 덜하시라. 몰라 하고 계시라. 과거 오늘 하루 여기 오시기 전까지 아무리 개판 치고 살았어도 지금 몰라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모르는 마음이 극락의 마음이라. 극락의 천국에 접속한 마음이라 괜찮습니다. 과거는요. 참나 작용일 뿐이니까. 미래도 참나 작용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몰라가 되면 된 겁니다. 지금 참나랑 접속되면 된 겁니다. 가장 빨리 고수되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다른 건 부지런 소리고. 일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건 지적 욕구의 대상인 뿐이고. 바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몰라 하시고. 바로 참나랑 접속하실 것. 과거에 조금 더 연연하지 마실 것. 아 나는 아 그런데요. 진짜 저는요. 그 참해야 되는 게 참나도 잊어버리고 그냥 시기 질투에 푹 빠졌어요. 괜찮아요. 시기 질투라는 로고스를 구현해 보신 거예요. 괜찮아요. 고등 침팬지답게 시기 질투라는 로고스를 실컷 제대로 구현해 보신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설픈 시기 질투 말고 제대로 된 시기 질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시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나오세요. 나와서 다시 몰라 괜찮아 하고 계시면 된 거예요. 아까까지 경험한 것도 완전히 낭패를 보고 내가 나락에 떨어졌던 경험도 그 또한 참나의 작용이라 지금 소화 못 하시면 지금 공부 못 하신 거예요. 지금 공부 잘 하시라는 게 답입니다. 지금 몰라 괜찮아 했고. 과거는 집착이다. 내려놓고. 미래는 괜한 걱정하지 말자. 내려놓고. 참나론 만족하다. 만족하자. 존만. 그 다음에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과거건 미래건 내가 낭패를 봤건 질투를 했건 내가 과거에 막 살았건 그거 다 참나의 작용이고 나는 나대로 경험을 한 거다. 현상계에서 소중한 경험을 한 거다. 지금 중요한 건 이 경험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니까 그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가 소화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참나 뜻대로 나는 그 과거의 기억이건 또 지금 현실에 이런 당면한 문제건 다 참나 뜻대로만 지금 이 순간 처리할 뿐이다. 이렇게 계속 이 생각을 바르게 해 주시는 게 수행이에요. 계속해서. 또 잊어버리고 또 살았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이 생각 해 주실 수 있는지. 이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참나랑 천국에 접속이 되고 극락에 태어나는 거예요. 극락 왕생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다시 극락이 펼쳐져요. 극락에서 쫓겨났었는지 나갔었는지 이런 소리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참나를 놓쳤다는 말만 안 하기. 그게 수행입니다. 참나 놓쳤다는 말 안 하기. 자책 안 하기. 반성은 해야죠. 양심 성찰은 해야 되지만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고등 침팬치가 고등 침팬치답게 산 것 뿐이에요. 그거 자책할 게 아니에요. 사자가 짐승 잡아 놓고 막 자책해도 웃기잖아요. 내가 왜 먹었을까. 오늘부터 채식하기로 했었는데 왜 먹었을까. 웃기죠. 야 그냥 고기 먹어. 넌 너대로 사라 그러겠죠. 고등 침팬치는요. 고등 침팬치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탐진치대로. 탐진치 따라 사는 게 고등 침팬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고등 침팬치답게 산 건데 고등 침팬치답게 산 거를 과한 자책을 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계속 고기 먹을 건데 자책을 계속 해 봤자 자기만 더 괴롭죠. 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원숭이가 자책하고 있으면 더 안 돼 보여요. 명랑하기라도 해야지. 그렇죠.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원숭이가 자책한다고 답이 나올 것도 아닌데 혼자 하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 돌아서 다시 원숭이답게 살 건데 왜 저러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는 자책은요. 다 이렇게 부지럽습니다. 차라리 명랑하자. 명랑한 고등 침팬치가 되자. 보기 좋잖아요. 저 원숭이는 참 명랑하네. 원숭이지만 참 명랑하게 사는. 삶을 즐길 줄 아네. 이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의 그런 소승적인 불교 사상에 반대하는 게 자꾸 탐진치를 죄악시하고 몰기만 하는데 아공의 진리만 집착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벗공으로 못 나가고. 저희 학장에서 가르치는 삶의 진리 중에 이게 삶의 지침이고 원칙이죠. 보살의 삶의 원칙 중에 앞에 네 개에만 너무 집착하면 그런 오판을 할 수 있어요. 탐진치는 죄악시해야 될 거다라고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고등 침팬치예요. 고등 침팬치가 자신의 삶을 다 죄악시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살 수가 없다는 말은 뭐냐.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탐진치를 버렸다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요. 사기꾼이라고요. 무슨 탐진치를 어떻게 버려요. 딱 봐도 고등 침팬치인데 무슨 탐진치를 버려요. 그렇죠. 아니 별 지랄다 해도 우린 인간으로서밖에 못 살아요. 지금. 뭐 수행을 했다. 내가 뭐를 했다. 뭔 소리를 해봤자 누가 봐도 딱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그런 거지. 딱 고등 침팬치입니다. 원숭이 중에 이상한 원숭이 있죠.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원숭이도 있고 뭐 걸어다니는 강아지도 있고 꼭 사람 같죠. 딱 그냥 누가 봐도 사람이 보면 와 사람 꼭 비슷하네 해줘.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근데 강아지네 그거죠. 근데 강아지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뭔 짓을 해도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의 기본 조건이 탐진치예요. 인간의 기본 조건이 오원육군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뭐가 있어요. 이게 망상이고 이게 탐진치예요. 인간이 중생이 중생이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탐진치예요. 탐욕. 그게 탐욕이죠. 그 탐욕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늘 분노해 있어요. 늘 욕구 불만이에요. 치. 근데 애초에 이런 탐욕을 먹은 것도 어리석어서예요. 중생이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것부터가 어리석은 소리고. 석가모니는 과거에 왜 인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냐. 인도인들이 하도 못 알아먹을 만하니까 그랬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돼요. 석가모니는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열반으로 들어가자는 그 방편으로 지도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보편적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인도에 우리나라도 다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 인도에 제가 볼 땐 대승을 펴기에는 도저히 상황에 안 맞는 여건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모든 인도인들이 바라는 건 열반이에요. 열반으로 유혹해가지고 죄 덜 짓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었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그 시대에는. 근데 그걸 다른 시대에 적용하겠다는 게 망상이라는 거죠. 왜? 원래 부처님도 하고 싶은 건 육바라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도 원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공부해보니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대승의 보살들이 우주에 꽉 차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경마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른다 하고 지금 이렇게 참나 접속 수시로 하는 게 이게 최선이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냥 이 정도밖에 아공밖에 못 가르칠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건 그 시대의 어떤 환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그런 상황을 대승경 쓰신 분들이 법화경에 그걸 써놨어요. 왜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열반이 끝이라고 가르쳤느냐. 너희들이 내가 대승을 가르쳐주면 너희들이 못 받아들이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랬다. 아마 내가 오히려 대승을 가르쳐주면 너희들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랬다. 아주 센 얘기를 하세요. 법화경에. 감당을 못하고 너네가 정신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대승 얘기를 못했다. 열반에 들으라는 얘기만 했고 너네들이 열반을 얻었다. 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 사정을 법화경에 써놨죠. 후대 대승경 쓰신 분이 써놨죠. 제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한 2000년 전에, 2000년 다 안되지만 법화경 나올 때 그 말이 떠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대승부살들의 이 고심을 되게 우습게 본다는 건데, 초기 불교만 공부하시다 보면 뭔 헛소리야 라는 거죠. 서로 입장이 이렇게 다르니까 저는 바로 그냥 대승부살도를 닦아보시라. 그래서 과거 자책하지 마시고 미래 몰라 하시고 지금 지금 깨어있는가만 보시고 지금 이 생활의 원칙대로 살고 계신가만 늘 점검하시는 게 돕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극락에 천국에 접속이 돼요. 진짜 철학은 이 생활의 원칙대로 사시는 게 철학이에요. 이거 뭐 알았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알고 삶에 적용하시면 대단하십니다. 그럼 보살이시고 철학자세요. 이 삶의 원칙대로 사시면. 내가 이 원칙대로 사나 하고 점검만 수시로 해보시면서 깜냥 것이요 항상 깜냥 것. 내 역량 것 할만한 것은 내가 꾸준히 하자는 거죠. 몰라 할만하시면 몰라 꾸준히. 텐나면 몰라 하시고. 존만 딱. 존재로 만족하시고. 존재로 만족만 해도 이미 어디입니까.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걸로 만족하시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걸로 만족해요. 제가 육바람이를 온 우주 다니면서 하고 싶죠. 마음에는. 그런데 제 역량 것 밖에 못해요. 그리고 제 역량이 돼도요.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해요. 즉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못하고. 도움을 줄 수단이 없으면 못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상대방이 또 도움을 원치 않으면 기다려줘야 돼요. 바로. 아 됐어 하고 막 도와주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저는 마음이 양심이 충만해도 표현 못할 것들도 많습니다. 제 처지상 그리고 제 역량상. 역량이 딸려서 못하는 것도 있고. 역량은 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저는 계속 그렇게 위로합니다. 저를. 이것도 방편이죠. 난 최소. 아니 뭐 그래도 그래도 뭐 걱정이냐. 난 참나는 확실히 잡았고. 남이 다 뭐라고 해도. 조건이 안 맞아도. 역량이 부족해도. 저는 참나 안에서. 존재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만족 아닌가 하고. 늘 참나로 만족하는 연습을 해요. 너 참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큰 보살 된다. 늘 돌아옵니다. 다 정신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뵙는 걸로 만족하는 경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만족하는 경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또 힘이 나서 보살도가 더 펼쳐지죠. 그런데. 밖으로 펼치는 거는 역량껏. 그 상황 봐서예요. 내 안으로 내가. 나를 충정시키는 거는. 안 될 상황이 어디 있어요. 늘 할 수 있죠. 언제든지. 내가 내 안에서 신을 만나는 건 언제든지 만나야지. 밖으로 펼치는 거는. 타이밍도 보고. 다 맞아야 되지만. 조건이 맞아야 되지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과 하나 돼서. 만족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누가 막아요. 그거 할 수 있다. 나는 그거 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저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줘요. 아. 이러다가 보살도 못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 들다가도. 더 큰 보살도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뭐 어때. 최소 마을이시다. 안 돼도 마을이시다. 마을이시는 계속 참나 상태로만 평생 살다 가신 분이에요. 이런 분 한 분이 귀합니다. 그것도 보살도예요. 누군가 한 명이요. 참나 상태로만 있다 가져도 보살도. 뒷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힘을 얻어요. 야. 누구는 참나 상태로만 있다 가신 분도 있는데. 나도 하다 안 되면 참나 상태로만 있다 가면 되지 뭐. 제 마지막 보르죠. 참나 상태로만 있다 가는 거. 안 되면. 아예 아라한도 있는데. 안 돼도 최소 아라한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건 방편이지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너무 보살도에도 집착하지 마시라고. 양심상. 그. 당연히 보살도를 소원하는 건 맞지만. 실제 펼치는 거는 역량껏. 또 상황에. 상황껏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시간에는. 막.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또. 참나로 돌아가서. 만족하는 상태로. 계시는 게. 충전. 휴대폰도 쓰다가. 한 번씩. 안 쓰고.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 그래서 늘. 그래야 활기찬고. 명랑한. 보살도가 나오겠죠. 자체가 안 하고. 이거 반대로 가면은. 계속. 고등 침팬지답게. 계속 자책하고 있을 겁니다. 탐진치가 더 심해져요. 자책을 하시는 동안. 탐진치가 더 왕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안 될 거를.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도 탐욕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성자가 아닌데. 하. 중생인데. 성자를 하더라도. 중생일 뿐인데. 사실. 근데 성자도 아닌 중생이. 하. 내가 왜 그랬을까. 당연히 그러죠. 왜 그래요. 고양이가. 아. 진짜 나는. 아무리. 어떤 존재가. 내 앞에서. 뭘 흔들어도. 절대 반응하지 않으리. 아무리. 마음을 머근들고. 우리가 웃기. 웃지 않을까요. 흔들면 끝나요. 그냥. 하. 근데 딱 하고. 아. 다시 또.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명랑하게라도 해야지. 매번 이럴 거면서. 자책까지 하고 있으면. 웃기지 않나요. 하. 또 흔들면 또 뛰어가고. 그럼 자괴감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즐기세요. 흔들면. 이게 고양이다. 오히려 자부심을. 이게 중생이지.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없죠. 이게 중생이다. 이게 중생이지. 아니. 식이줄투도 모르는 것들이. 뭔 중생이라고. 식이줄투도 왕성하고. 탐진치 왕성하고. 이래야 중생이죠. 중생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중생으로 냈는데. 왜 중생을 고부하냐고요. 저는 자부합니다. 자신합니다. 저는 중생이라는 사실에 뿌듯하고. 저는 중생이에요. 우주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중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못 겪어봤어요. 지금 인간의 삶을 부러워해요. 모르니까 부러워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사실은 원리상으로는 이런 게 지금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동물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부러워할 만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를 꿈꾸시면 안 되고. 중생 중에 뛰어난 중생인 성자들의 세계. 그 세계를 부러워해야죠. 보살들의 세계. 오판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중생일 뿐이라는 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선생님 할 때. 선한이여 할 때. 나는 선한. 우주의 선한 건 하느님 뿐이지.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볼 때 자기 자신의 약점이 다 알겠죠. 아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죄다. 라고 했을 때는요. 많이 품어 보신 분이 하시는 얘기에요. 안 품어 본 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고? 이러셨겠죠. 예수님이 진짜 순수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아니었다면. 뭐라고? 여자를 보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이래야 나와.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자기가 해봐서. 자기도 해석해보고 찜찜했으니까. 그런 마음도 죄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착각을 하시면 아닙니다. 그쵸? 아이고 많이 해보셨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거기서. 진짜로 그러면 예수님도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요. 서로 곤란하게. 아니 내가 죄라고 했지. 내가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죄 없는 이어 그랬지. 본인이 죄 없는 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자기한테. 참아. 이걸 알아야 되니까. 옆에서 볼 때는 우리에 비하면. 당신은 죄 없는 이 입니다. 이런 거지. 진짜 죄 없는 이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에요. 만화에나 존재하고. 동화책에나 존재하는. 근데 실전 수행하겠다고 와서. 동화책 들고 와서. 아니 복싱 도장 와서. 저기 만화책에 나온 주인공처럼. 이렇게 되나요? 하면. 어이없잖아요. 야구 만화보다 막 마구. 막 이런 거. 이거 되나요? 우리 예전에 막. 독고탁 이런 만화 진짜 많이 갔는데. 그걸 막 야구선사한테 물어보면. 막 좀. 빠따로 맞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 자꾸 하면. 만화책처럼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경전을 만화책처럼 읽고 가가지고. 진짜 성자한테. 이거 왜 안 되나요? 그러면. 세상 안 살아본 사람이죠. 자기의 마음 하나 바꾼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소리 쉽게 합니다. 진짜 자기 하나를. 미세하게. 미세하게. 바꿔가고 있는. 그. 이. 보살의 길. 성자의 길을 걷고 계신 분한테. 그런 건 신뢰죠. 희화하는 거죠. 이런 어려운 고행이 길을.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밥은 먹고 댕기냐 그러겠죠. 그런 허황된 생각할 시간에. 네 몸이나 챙겨라.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을 다 아무튼 감안해서라도. 우린 중생이라는 걸 자부해야 됩니다. 중생다운 거예요. 탐진치에 빠지고. 정신이 잃고. 이게 중생다운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빠져나오는 법은 있어요. 자. 뭔 얘기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는 말자. 우린 중생이니까. 죽을 때까지 나에게 탐진치의 유혹은 계속 올 거고. 그런 현상은 일어날 거다. 그런데. 난 죽는 날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이게 보살입니다. 성자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시잖아요. 과거 놓고 미래 놓고. 전만으로.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이해하면서. 이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괜찮아. 하면서. 넌 중생다운 거야. 중생다움이라는 게. 본래 참나의 작용이야. 자책하지만. 그것도 참나가 표현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모기는 왜 존재할 거야. 짜증 나잖아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애인데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런 모기마저도. 하늘이 정성껏 디자인해서 만든 겁니다. 그거 디자인.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세한 애들. 세균도 다 자기 모양이 있어요. 털날린 놈. 뭐 한 놈. 박테리아니 뭐니.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벌레들도. 정말 정교하게 생겼습니다. 하늘은요. 티끌 하나도. 다. 이게 디자인 해주시는 분이에요.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먹고 살게 다 해주시는. 신성이라는 게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쉽게. 이 중생은. 이거. 탐진치. 못 쓸 것. 하늘은 왜 이런 걸 만든 거야. 이런 발상은 정말. 유치한 아이의 투정에 불과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우주 신성은요. 지금 이렇게. 탐진치.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까지도. 창조한 겁니다. 표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통참해서. 고등 침팬치로서 훌륭하게. 지금 역할을. 잘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역. 이번 생에 맡은 배역이. 고등 침팬치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 혹시 강아지로 태어나면. 열심히 또. 강아지답게. 살아야겠죠. 근데 이번 생에 인간으로 왔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았으니. 지금 열심히 인간답게 살고 계신 거예요. 탐진치 부리면서. 인생의 계획도 짜고. 욕심도 부려보고. 맘에 드는 짝 만나려고 최선도 다 해보고. 원래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동물계 장난 아니에요. 수컷들이 암컷들한테 구애하려고. 집 다 지어놓고. 막. 춤추고. 춤까지 춰야 돼요. 인간이 낫다. 막 이럴 때 있어요. 동물계 보면. 정말 애절합니다. 춤 연습을. 목숨 걸고. 수컷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새들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부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은요. 암컷한테 구애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익히는데. 생을 걸고. 그런 새들이 있어요. 그 춤을 배워요. 선배한테 배워요. 선배 결혼해서 가면. 다음 후배 하나 또 데리고. 전수해 줘요. 그런 애들도 봤어요. 새들 중에. 그 춤을 배우는데. 목숨 걸고 배워야 돼요. 아주 위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암컷이 또 선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계의 처절하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일생을. 뭐 이렇게. 가족에 메여서 살아야 돼요. 왜. 남녀가 서로 그렇게. 막 서로. 만나야 된다고. 고민해야 돼요. 막 하면. 동물의 왕국을 좀 보시면. 동물. 동물계 아니라. 식물계까지도 한번 보시면. 우주가 다. 이 지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나도 거기에. 로고스적으로 동참하고 있구나. 그런데. 인간한테는. 놀랍게도. 더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부여되어 있다는. 그래서. 그 길을 닦으면. 이런. 인간한테. 왜. 이걸 줬을까. 보면 아실 수 있죠. 하느님이. 만족하게 해놨어야죠. 인간에. 그런데. 탐진치가 심해지다 보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인간의 삶에. 다른 동물들은. 불만이 심해질 수가 없죠. 왜. 이성이 약해서. 심각하게 고뇌하기도 힘듭니다. 고뇌하다가 또 있고. 사냥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은. 계속 고뇌를 해서. 답을 찾아낼 때까지. 못 멈추게 해놨어요. 하늘이. 그 얘기는. 찾아보라는 거죠.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못한. 내가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건요. 답을 알고 있다. 답을 모르면. 짜증이. 안 나요. 이게 최선인가 보다. 했겠죠. 그런데. 인간이. 그토록 고뇌하고. 짜증나게 돼 있는 거는요. 자신의.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게 돼 있는 거는요. 뭔가. 답이 있는데. 못했을 때. 우리가 짜증이 나지. 아예 안 되는 거면. 짜증 안 납니다. 그냥. 수용해야지. 이게. 뭔가. 후회가 되게 해놨고. 이걸로.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게 해놨어요. 하늘이. 알만하게 해놨어요. 또 머리가 좋아서. 유추가 되게 해놨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나는. 이런 거죠. 간단하게. 분명히 하나. 이 뭔가. 남을 나처럼 사랑할 때. 내가 더 뿌듯하고. 기쁘고. 환희에 차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사르라고. 우주가 해놓은 것 같은데. 나는 탐진치의 존재예요. 이 상황이 짜증 나는 거예요. 정말 짜증 나는 거죠. 왜 나한테 탐진치를 줘서. 이미지를 구현 못하게 막아놨을까. 근데 이것만 해도요. 우주에서 볼 땐 기특한 겁니다. 꽤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답에 가까워졌던 거예요. 사실은. 짜증이 나면 날수록 답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닌데. 근데 여기서 진짜 답이 없다면. 고등 침팬치로 끝나게 우주가 해놨다면. 이런 세월이 오래되면서. 수용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냥.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예수님을 위시한 사대 성민들이. 나는 됐지롱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고뇌가 더 심해지는 거죠. 다 같이 합격을 못하면 다행인데. 누군 합격했대요. 그럼 이거. 잠이 안 올 일이죠. 이제 더 고뇌가 심해지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족보를 주고 가셨어요. 거의 스카이 킹덤에 들어가신 분들이. 족보를 주고 가셨어요. 이대로만 하라고. 그 족보가 경전인데. 지금 족보를 보고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족보를 근데. 정확히 읽어낸 사람.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해 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족보가 달리 보이는 거죠. 어? 해 본 사람들 눈에는. 어? 너무 친절한데. 근데 안 해 본 사람. 공부를 제대로 안 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야박하지. 경전이. 해 본 사람은. 너무 친절한데. 완전히 달라요. 해 봤냐 안 해 봤냐.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철학을 하고. 도를 닦으면요. 경전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이거니까. 어떤 이 십사적 원칙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셔서. 즐겁고 명랑하게. 고등 침팬지답게. 오늘 또 또 사세요. 그러니까. 늘 참나 상태여야 한다. 자신을 압박하지 마세요. 원래 참나는 늘 참나 상태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 깨달아도.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살아간다는 건요. 고등 침팬지답게.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탐진치에 빠져야 돼요. 탐진치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동안. 참나의 힘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참나 약해졌다고. 근심하실 시간에. 그 시간에. 참나를 더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참나 놓쳤다. 말도 하지 마시라는 게. 어. 나 참나 놓친 것 같아. 그게 신호입니다. 빨리 참나랑. 더 접속하시오. 라는 신호니까. 그 소리 날 때. 그 소리 하지 마시고. 바로. 5분이라도. 몰라를 좀 더 하시고. 움직이세요. 틈틈이. 참나 각성만 하시면. 충분해요. 왜냐. 확철대원 하셨어도. 참나가 어디 안 간다는 걸. 아는 경지지. 참나랑. 계속 진한 상태로. 못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글로 배운 분은. 확철대원은. 늘 참나 상태에 해가지고. 글로 배운 분들이. 숲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깨질까 봐. 그게 공부가 아닌데 사실은. 만약에 제 밑에 그런 제자가 있다면. 제발 그러고 있지 말고. 가서 좀. 일 좀 하라고 하겠죠. 육바람 일 좀 더 하고 다니라고. 그 상태 계속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진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나 어디 안 가는 건지 알잖아. 제가 그러겠죠. 참나 어디 안 가는 건지 알잖아. 하나님. 하나님이 널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일도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네가 했으면 하는 그 일들. 사역 좀 해라. 하겠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사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양심을 구현해야겠다는 생각만 해도. 참나 자체랑은 벌써 멀어지죠. 참나의 현존과는. 멀어진다고 해도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 걸 알게 하려고. 확체로 하라고 한 거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걸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중에 지금. 이 일체를 참나한테 맡기며 살아가라. 이게요. 이 살아가는 법이. 늘 참나만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참나와 함께 나는 산다는 그 감각을 얻으시라는 거죠. 또 새로운 감각을. 그러니까 4번에 있는 참나만으로 만족하라랑 뭐가 다르냐. 이 6번이. 6번은 뭔 짓을 해도 난 참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경지죠. 달라요. 경지가 달라요. 그래서 더 깊은 경지까지 가셔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은 딱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참나 강의를 하고 뭘 하는 사람이지만. 강의할 때 어떻게 참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제 강의 내용에 집중해요. 자명한 얘기 전달해 드리는 게 집중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시나 안 하시나. 연구해 가면서. 육바람일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로 만족해요. 그 육바람일 안에 참나의 현존과의 접속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나랑 접속만 이어져 있는 것 같으면. 열심히 양심을 할 뿐이지. 참나를 더 보고 있어야지. 라고 그런 쓸대음소리 안 합니다. 숨가쁘게 육바람일 쓰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부지런하면서. 아마 참나 막 이렇게 있다가. 내가 아마 집에 물 들어오면 난리나서 날라다니실 거예요. 컴퓨터 끄고 막. 그렇게 민첩하게. 그거는 왜 신성의 구현이 아니고 이것만 신성의 구현일까요. 앉아있는 것만 신성의 구현이고. 민첩하게 현상계를 요리하는 건 왜 신성의 구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데. 왜 나는 더 지혜롭고 더 실천력 있는 존재가 못 될까요. 그러면 그런 더 알고 더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나 자체만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와야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아시고 하고 안타까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살게 돼 있고. 삶 속에서 탐진체를 가지고 살게 돼 있고. 탐진체를 쓸 때 육바람일에 맞게 쓸 생각만 하시고. 틈틈이. 존재로 만족하는 상태에 들어가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시다 보면 삶이 이어져요. 참나 어디 간다는 생각도 안 드실 거예요. 진짜 제 말대로 해보세요. 참나 놓쳤다는 생각 드실 때마다 5분씩 존만 상태 만들기. 그리고 다시 자명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실천 지침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기. 그러다 틈틈이 참나 힘이 약해진 것 같고 참나랑 끊긴 것 같고. 참나로부터 뭔가 소외된 것 같을 때마다 앉아서 다시 5분. 그 모든 마음 그런 소외감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다시 14절 원리대로 잘 소화해 내면서 참나 상태, 존만 상태 유지하기. 그리고 또 다시 5분 뒤에 또 다시 열심히 살아가기. 이 짓을 계속 하는 중에 참나로부터 떠난다는 것도 없고 늘 나는 참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자각하기.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이렇게 연습하시면 가장 빨리 고수가 나올 겁니다. 보살이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오래 참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오늘 하루 별일 없다 그러면 진하게 참선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참선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지 마시고요. 그 일도 다 수행입니다. 일이 수행이에요. 일할 때 마음가짐이 14조로 안 떠나는 게 수행이고 14조대로 일 처리하다가 참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 빨리 끊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고가 불안해하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애고 불안하지 말라고 앉아서 참나 좀 만나주면 애고가 덜 불안해하니까. 그리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고가 불안해하지만 않으면 그냥 육바람일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 보시면 가장 빨리 보살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이렇게 살기도 바빠요. 지금 14조의 원리대로 빨리빨리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냥 얼마나 편한데요. 이렇게 살면 쓸데없는 걱정 안 하고 중생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중생인 걸 어떡합니까? 중생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이상한 짓 했더라도 중생이 그렇지 이렇게 중생을 이렇게 만든 하느님 탓도 있지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내 탓도 있죠. 육바람일을 못 한 건 내 탓이니까. 육바람일 더 잘할게요 하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런데 중생성을 가지고 탓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초기 불교가 문제가 중생성을 버리게 자꾸 유도하는 식으로 가르침이 전개되니까 오해 여지가 크죠. 아, 중생성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럼 이분은 이제 싸워야 돼요. 자신의 자아랑 싸워야 돼요. 사실은. 자기 애고랑 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진안한 길을 갑니까? 힘은 들고 공은 없는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힘 덜 들고 공은 몇 배인 길을 가는 거죠. 중생성 그대로 수용. 다 수용. 하나님 뜻대로만 잘 처리하면 됩니다. 하나님 수시로 만나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안 살면 되는 거죠. 크게 아긋나지 않게만 살면 됩니다. 이렇게 딱 공부 방향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4조 원칙대로만 우리 살면 되겠어요. 홍의각당은 14조 원칙대로 살면서 서로 도와주는 도반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14조 원칙대로 살아보는, 살아보기 모임. 그래서 서로 실전 팁 공유하는 그런 모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로 이대로 살면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저도 그것밖에 더 못해요. 요거 감당 못해요. 저도 이거 더 잘하려면 끝도 없어요. 남을 더 살아려고 해도 끝도 없고 남한테 죄 안 지을 생각해도 끝도 없어요. 아직도 죄 짓는 게 많죠. 왜냐면 내가 남 생각 못하고 하는 거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남 입장인데. 저는 제 입장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는 경우 많죠. 아 그 사람은 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거 후회되는 거 많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똑같습니다. 어이 뭐 중생이 그렇지 뭐 하고 또 가는 거죠. 중생이 내 입장만 생각이야 중생이지. 하면서 가는 거죠. 부족한 거를 수용하고 가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좀 더 나아지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거 보이지. 즉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완벽을 추구한 거지. 진짜 완벽해진다는 건 없는 겁니다. 우주에 그러니까. 근데 완벽을 추구해야 내가 좀 더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내가 나아지고 있으면 된 거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나아지는 지만 보세요. 조금씩. 그래도 내가 중생 중에서는 꽤 지금 많이 나아졌다. 이게 지금 많이 원숭이 다른 원숭이에 비해 지금 원숭이답지 않은 모습이 꽤 많다. 그러면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근데 만약에 또 아무리 그래도 돌아보면 난 역시 원숭이일 뿐인데 그걸로 자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즐기세요. 우주에서 우리한테 준 특권이에요. 인간이라는 중생으로 살아봐라.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혜입니다. 그럼 인간으로서 질투도 하고 탐진치도 부려보고 다 하는 거죠. 온갖 욕망들도 추구해보고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죽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욕망을 사소한 욕망도 챙겨라. 이런 강의를 제가 왜 하냐면 그래야 인간이 뭔지를 알아요. 중생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중생성 버리겠다고 모여 있다는 게 그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냥 큰 웃음 주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웃고 갑니다. 진짜 진지해서 더 즐거웠다. 더 웃겼다. 그 진지함이 더 웃기잖아요. 진짜 그게 도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거 할 시간에 가식 버리고 나는 고등 챔피언치다. 자각하고 육바람을 조금이라도 익혀보는 연습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